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퀘스트네요. 그리고 오늘 퀘스트는요. 마지막 퀘스트인데 여러분 선배들은 알 수도 있어요. 수능날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김항배씨 아십니까? 모르겠지? 우리 아빠예요.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멋있었죠 아주. 한국 앞에서 찍으셨는데 마도로스가 원래 꿈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학교 선생님 하기 전에 풍문화로 사셨는데 우리 어머니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죠. 두 분이 알콩달콩 잘 사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임원으로 퇴직을 하시고 저도 이제 교사가 딱 됐을 때 그래서 모든 가정에 이제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잘될만 하면 뭔가 시련이 찾아오는지 그래서 서울의 S병원에서 수술을 하셨고 생존 가능성을 30% 이야기하셨는데 하늘이 저의 기도를 들었는지 그 생존 가능성은 10년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10년간 암투병을 하시고 2017년도 8월달 그때 이제 병원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제 몰핀 주사 맞으면서 누워있다 보니까 욕창이 생겨서 허리 부분을 의사 그냥 메스로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고통을 견디시면서 8월 3일 11시 45분 8월 2일이죠. 8월 2일 11시 45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고 정말 그날은 너무 슬펐어요. 그 눈을 감으신 어머니를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울면서 엄마를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왜 한마디도 못하고 가시냐. 마지막에 말개암 환자가 말을 못하거든요. 당연히 고통 속에 으으으 이런 것밖에. 어떻게 한마디도 안하고 가냐. 아들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3일째 엄마 옆에 붙어있는데 어떻게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가냐라고 엄청 울었어요. 뒤에서 이제 가족들도 다 울고 있고 아빠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숙여난 가운데 제 울음소리만 그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엄마를 막 흔들었죠. 근데 그때 정말 기적같이 11시 45분이라 했잖아요. 의사가 선언했어요. 김영자씨 사망하셨다고. 근데 제가 울고 시간이 흐른 가운데 엄마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팔을 들고 저를 이렇게 감싸시면서 사랑한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진짜 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어머니가 최초 사망선언을 받으셨던 건 8월 1일 11시 45분인데 진짜 이제 마지막 사망선언을 받으신 건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지막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엄청 울었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눈물 이제 닫고 장례식에 들어갔죠. 보통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래요. 호상. 왜냐하면 장례식은 3일을 하게 되는데 저녁에 돌아가시면 저녁에서 그 다음 12시 넘어갈 때 하루가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자식들이 장례 치를 날이 그 다음날 하루만 치르면 되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호상으로 일찍도 그러한 시간이 돌아가셨다. 근데 이제 제가 울고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셔서 12시 5분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2시 15분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꽉 채운 3일에 상을 치렀던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영정사진 밑에 앉아있으면 그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꼭 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들려요. 엄마의 목소리로.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손님들은 계속 찾아오고 두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도 그런 아픈 생각도 없이 그냥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엄마가 계속 부르고 있어요. 종이가 종이가 이렇게. 그랬던 엄마의 영정사진은 차마 제대로 이 어리석었던 어렸던 종이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하니까 어렸을 때 사진이 펑키고 강의 때 이야기했던 근데 어렸던 어리석었던 제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멋지게 한번 스튜디오를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사진이 기억이 나서 이 사진 이 부분을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CG로 입혀가지고 정장을 입혀서 이게 어머니 영정사진이 되었습니다. 저 사진 밑에서 종이가 종이가 부르는 목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정말 기적이었어요. 이런 기적이 세상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수능의 기적이라는 것이 공부 안 한 학생이 갑자기 숙날 잘 본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쌓아온 너에게 그 수능의 그날 너한테도 이런 기적같은 점수가 펼쳐지길 기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퀘스트를 찍게 됩니다. 저는 인생에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랬던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2017년 8월 3일 날 돌아가시고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당시 EBS 강의하고 있을 때 누가 막 수강에다가 님이 뒤졌다면 막 이런 수강기도 받아봤고 그리고 나서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서 2018년 2월 저희 아버지께서는 성지순례를 가신다고 준비를 하셨고 여행을 길게 가게 되니까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촬영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종이가 너만 알고 있어라 아빠 암인 것 같다. 무슨 소리야! 하고 아버지를 만나봤더니 담낭암 담도암 말기였습니다. 그때 다시 기적을 한 번 바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만사 다 팽개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 5대 병원을 다 돌았습니다. 2월, 3월, 4월 시간이 흐르도록 모든 병원에서 다 치료 불가를 선언하셨고 분당이 있었던 S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이 아버지를 안아줬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포기를 하셨고 아버지께 그때 마음 아프게 그 당시 통과됐던 법이 뭐냐면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법입니다.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든 질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이 됐을 때 난 더 이상 이런 치료하지 않겠다라는 걸 사전에 선언할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10년간 투병하신 어머니를 보고 아빠는 선언한 거죠. 난 연명치료 안 하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아빠가 그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슬픈 마음 부여잡고 아빠랑 같이 봤던 야구 그리고 아빠가 원하셨던 온 가족의 여행 그걸 끝으로 6월 달에 아버지께서는 호스피스에 들어가셨고 그 호스피스에 들어간 날 그리고 2주 뒤에 제가 찾아뵀을 때는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고 그랬던 아버지는 2018년 7월 3일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보고 싶으셨는지 하늘에 계신 영자보로 그렇게 빨리 가셨는지 그래서 아버지 영정사진은 제가 너무 울었던 게 아버지가 혼자 사진관 가서 찍으신 거예요. 호스피스에 입원을 시켰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종이가 아빠 엄마 살던 집에 가면 거실 서랍장에 책장을 열면 아빠 영정사진이 있으니까 그걸로 장례치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찍으러 갔을지가 너무 슬펐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진관에 가서 사진사는 물어봤을 것이고 무슨 사진 찍으러 오셨어요? 아빠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영정사진이요. 에이 장난치지 마시오. 찍어달라고. 그래서 저렇게 웃으면서 찍으셨더라고요. 마음 아프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서 메가스터디에 오게 되었고 메가스터디 2019년도 오자마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정말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위치에 올 수 있었던 것 그게 저는 또 하나의 기적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아와서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교사들 사이에서 김종현 선생님 꿈이 뭐야? 저 EBS 가서 강의할 거예요. 옆에서 누가 미친놈 이랬던 적도 있고 저 두고 오세요. 제가 나중에 대한민국 1타 될 거예요. 어디에서든 그때 막 다들 웃었거든요. 아이들도 그랬고 근데 와 있잖아요. 정말 저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 것도 같고 그 기적을 이뤘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일부러 이 옷 입고 왔어요. 좋은 옷을 입고 강의에 선다 한들 입혀드릴 수 없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한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디 여행을 가면 한켠에 구석이 너무 아련해요. 마음 아프고 눈물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후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껏 물론 저처럼 부은이 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껏 열심히 돌봐줬던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수능 그날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너에게 수능의 그날 기적이 찾아올 거라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제가 기적처럼 여기 서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수능의 그날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정말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끝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추천해 드릴만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진 한번 찍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한테 영정사진 찍으러 가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가서 엄마 아빠 젊으실 때 지금 모습 좋으실 때 아름다운 사진 하나 잘 찍어 놓고 너만의 그 사진은 그래 나중에 엄마 아빠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난 이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써야 되겠다 난 생각 한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좋은 추억 쌓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항상 꽃길 기적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저의 2025년 올해 마지막 캐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 생각하며 저는 또 내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